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을 정석으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색소폰을 정석으로 배우는 방법 뭐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룹으로도 배울 수도 있고 아니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색소폰이라는 것을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어 보면 일단 색소폰 독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독학을 하셨다가 학원으로 또는 연습실로 레슨 받으러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이 색소폰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 색소폰을 계속 배우게 된다 그러면 그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실력이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학원도 가려고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적인 문제죠 아 내가 이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아 당연히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이죠 그런데 내가 많은 이렇게 돈을 사용할 어떤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배우는 거에 대한 내 마음에 확신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그나마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많이 이제 알아보시다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보시게 되고 여러가지 그렇게 뭐 악보도 사시고 뭐 책도 뭐 여러가지 구매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6권까지가 있는데 노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챕터별로 1권에는 뭐 기본적인 거 2권에는 어떤 거 3권에는 어떤 거 4권에는 어떤 거 이렇게 해서 권마다 그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1권에 32개 챕터에서 40개 50개 정도 이렇게 챕터가 돼서 내가 약 한 300가지 정도의 패턴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범 연주가 들어가 있어요 챕터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는 1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권만 공부만 잘하면 2, 3, 4, 5, 6권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소폰의 정석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책 중에서 1권만 먼저 해보셔도 되고요 1권부터 6권을 풀세트로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냥 똑같은 책이지 않냐 라고 하지만 모범 연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색소폰의 정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책마다 다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챕터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책이 색소폰의 정석인데요 어느 템포에 맞춰 하실 필요가 없고요 조금 더 느리게 하셔서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1권부터 6권까지 공부를 했던 분들 지금 끝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실력이 너무나 많이 향상이 된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제 색소폰으로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되겠는데 이제 조금 더 프로페셔널 연주를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소폰의 정석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한 권에는 2만 원이고 그리고 6권에는 원래는 12만 원인데 할인해서 9만 5천 원에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셔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실력 향상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 제가 약속드립니다 지금 저의 스튜디오에서도 이 책으로 공부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빨리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는 온라인 네이버에 색소폰 학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카드 결제나 이런 거 다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미 거의 몇 천 한 천 명 넘은 것 같은데 이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받아보셔서 너무나 공부하기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셔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정말 색소폰을 정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